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감히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해봤던 그런 거지같은 쿵쾅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친구가 어제 죽었다고 오늘 나랑 데이트를 안하겠다는 남친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쿵쾅쿵쾅 씩씩씩 그러자 같은 쿵쾅이들도 대놓고 쌍욕을 하고 있어요. 원지 남자친구가 어제 지친구 장례식장 갔다와서 오늘도 앨범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기운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남친이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잘못된거야? 내가 나쁜거냐고 죽은 사람은 참고로 남친 고등학교 친구고 졸업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도 잘 안하고 지냈다는데 어제 가서 많이 울었다느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졸업앨범을 보면서 또 울었다느니 그랬다는데 이게 맞냐고 나랑 오늘 만날지 말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는거 이거 솔직히 나 오늘 안 보겠다 이거 아니야?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살짝 짜증을 냈는데 자기는 아직 그럴 정신이 없다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이거 정말 내가 틀린거고 나쁜거냐고! 댓글 1번 아니 친구가 바로 어제 죽었다는거 아니야 지금? 여시야 공감능력 무슨일이니? 너 지금 좀 위험한거 같아 댓글 1번 아니 바로 어제 장례식장 다녀온거라며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진짜 했어? 야 나 같으면 그냥 위로랑 슬퍼할 시간도 더 줄거 같은데 더군다나 니 남친 너랑 만날 정신이 아닐거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안만나면 안되는거야? 2번 아니 그냥 오늘은 가만히 냅두면 안되겠니? 연락을 아무리 잘 안했어도 친구니까 당연히 생각이 날거고 그래서 못본게 더 미안할수도 있는건데 이 여시 진짜 눈세다 내가 여시였다면 그냥 좋게 위로해주고 오늘 쉬어라고 했을텐데 거기다가 짜증을 냈다고 와 진짜 공감능력 무슨일이야? 3번 헐 한남도 감정이 있긴 하나보네? 되게 신기하다 야 한남도 사람이니까 당연한거고 근데 내가 봤을때 너는 사람이 아닌거 같네? 헐 5번 말하는 꼴하지마라 진짜 못돼 처먹었다 3번 아니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소 유튜브같은걸로만 보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애도하는 마음이랑 며칠정도는 생각나고 그러지 않냐? 하물며 옛날친군데 이걸 몰라준다고? 와 나 같으면 정 뚝 떨어지겠다 4번 사정이 있어 그동안 연락은 잘 안 주고받았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친구일수도 있는거잖아 근데 말을 이렇게 해? 여시야 너 진짜 매정하다 대답글 공감능력 무슨일이노? 인성 개박살났네? 2번 아무리 별로 안친한 친구라도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거면 뭐 바빠서 못만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시절을 같이 보낸 추억이 있으니까 당연히 눈물 나고 슬플거 같은데 게다가 이제 단 하루 지났다며 여시 너 너무 이기적이다 욕 처먹어도 할 말 없지 뭐 참고로 얘들이 쌍욕을 안하는 이유는 지들끼리는 진짜 욕 안한다고 합니다 막 일부러 안하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지들끼리 이건 공감능력이 아니라 인성문제다 진짜 못돼 처먹었네 2번 그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겠지 근데 같은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차고 넘쳐 이건 그냥 여시가 개 못돼 처먹은게 맞다고 3번 여시는 공감능력이라는게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지들끼리 쓰니 아니 나는 볼 생각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다면서 어제 만났던 친구들을 또 만나러 간다니까 화가 나잖아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거라면 나도 이해를 할거 같은데 친구들을 왜 만나냐고 솔직히 이건 너무 안가냐 나를 만나야지 5번 얘 생각하는 수준 진짜 깜깜하다 아니 장례식에서 친구들 만나 얼굴 보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다보면 눈물도 나오고 오늘 한번 더 보자 이럴 수 있는건데 어쩌고 어째? 어? 솔직히 욕 오지게 먹는거 보고 아우 그래도 우리 불쌍한 여시 상처받는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넌 진짜 노답이다 면상에 개쌍욕 확 박아버리고 싶다고 이게요 여러분들 얘들끼리 이 정도면 진짜 극딜 박아넣는 겁니다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개쌍욕 하는거랑 똑같아요 대댔스니 원래 오늘 나 만나기로 한건 아예 생각도 안하면서 갑자기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화가 난건데 아니 이런 생각도 못해? 이게 정말 그렇게 나쁜거냐고 2번 아니 여시야 오늘 아니면 네 남친 얼굴을 아예 못보는거니?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들 뭐 맨날 보겠어? 다같이 이런김에 얼굴 한번 보자 허터지기 전에 한번 더 보자 이랬을거고 그런건데 너 너 안보고 다른 친구들 본다는 그게 그렇게 화가 나? 아니 오늘 데이트 안하면 너 죽냐? 큰일나냐고 여시야 너 여기서만 이렇게 하고 네 남친 앞에서는 절대 이런 티 내지 마라 사람이 진짜 그러는거 아니야 4번 반대로 여시 친구가 죽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네 남친이랑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 가능하냐? 그럼 인정할게 5번 제발 역지 사죄를 해 아무리 10년 가까이 못본 친구라도 그래도 친구가 죽었는데 지 데이트 깨졌다고 짜증이 난다고? 헐 6번 진짜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개반전 개반전 봅시다 원제 아니 이거 친구가 기분 나빠 할만한 일인거야? 이해해주면 안되나? 장례식에 갔다가 친구 결혼식에 뒤에 갔는데 그걸 알고 얘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난리다 오늘 진짜 오전 5시에 단톡방 초대를 당해서 대학 동기 본인 상당했다고 개친구 이름으로 왔나봅니다 죽은 친구 이름으로 초대가 왔나봐요 죽었다고 소식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갔어 대학 다닐 때 과 동아리 같이 하면서 친했던 동기이고 또 결혼한 친구도 같은 과라서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얘는 동아리가 달라서 딱히 친하진 않았거든 결혼한 친구 자체가 뭔가 좀 좁고 깊은 인맥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는 그 동기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거야 여하튼 급하게 옷 입고 내려가서 조문 다녀오고 가방에는 파우치 챙겨서 쿠션도 바르고 눈썹 그리고 뷰러로 짚고 마스카라하고 립까지 바르고 갔어 내가 평소엔 친구들 체면이 있으니까 빡세게 꾸미고 간건데 평소에는 수수하게 다니다가 친구 체면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 검정 옷에 얼굴도 평소랑 표정이 다르니까 신부 대기실 들어갔을 때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너 왜 그래? 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꽁꽁이가 죽었다 연락이 와가지고 다녀왔다 네 얼굴만 보고 가려고 잠시 온 거다 이랬는데 얘가 진짜 기분 나빠하더라고 야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이 바로 결혼식장에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어? 됐다 알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거든 근데 기분도 상하고 또 친구가 기분 상할 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친구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해줘야지 그래서 온 건데 아이씨 내가 틀린 건가?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사연이 서로가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반반 그런 느낌이 오죠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아니 친구가 당연히 기분 나쁘지 왜 이렇게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해? 아니 본인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결혼식 주인공 입장에선 상당히 깊이 생각 못하는 타입인 게 맞지 스니는 여신은 결혼식을 안 가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맞는 거랑 생각 안 드냐? 그러게 나도 전혀 이해가 안 돼 공기해도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그렇게 티 안 내 근데 이거는 결혼한 친구가 나쁜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미신 가지고 저 난리냐? 어? 와준 게 고마운 거지 뭐야 나는 친구가 더 이해 안 돼 나도 미신 같은 거 안 믿어서 그런가? 그런 상황에 서로 축하해 주러 와준 친구가 고맙고 안타깝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러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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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뭐 대충 갈리죠 뭐 스니가 이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 친구가 이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터집니다 나 같으면 정신없는 와중에 들러줘서 고맙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원댓 여신은 그랬을 수도 있어도 글쓴이 여신 친구는 안 그럴 수도 있지 니들 뭐야? 그러게 친구가 당연히 기분 나쁜 거지 왜 이렇게 여신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결혼식을 안 가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 생각 안 들어? 어우 기분 나빠 진짜 하다 못해 옷을 갈아입을 정성은 없었나 싶고 너무했다 어우 여시 너무 생각 없어 니 위주로 살고 있네 못됐어 결혼식이 오후 늦게였나? 그럼 너 같으면 옷 갈아입고 갔겠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습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평범한 댓글들이 쭉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냥 익명들이 근데 여길 보면 하나같이 작성자입니다 글쓴이 본인이죠 본인이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작 댓글을 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날 이 사이트에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이터판도 그런 게 바뀌었죠 글쓴이가 댓글을 달면 작성자라고 뜨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뽀록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자작 댓글을 달 때는 내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즉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게 보통 상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척하면서 나를 돕는 거죠 근데 익쓴이는 자아분열을 해가지고 지 혼자 싸우고 있어요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이게 됩니까?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본 다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1번 미친 이거 예전에 난리 나가지고 베스트인가 뭔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 야 이게 원매수 주작이었다고 자아분열 지리는구만 2번 장례식장이랑 결혼식장에 간 것도 주작이겠네 뭐 댓글 온종일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던 거지같은 주작질이나 했겠죠 가긴 어딜 가? 3번 와 이거 뭐야 완전 정신병자구만 아이씨 소름 끼쳐 댓글 저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이거 아직도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야 헐 4번 야 쿵쾅이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그런 레벨이 아니네 완전히 미친 거요 5번 저거 시간 잘 보면 얘가 한 시간 동안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주작을 한 거네 볼 때마다 자기 글에 댓글이 없으니까 아 막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단 건가? 정신분열도 참 더럽게 하는구만 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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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거 전부 다 지가 한 겁니다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가 한 거예요 다 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사연도 왠지 자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이게 진짜라는 것보다 자작이라는 게 더 소름끼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인생을 왜 이래서 사는 걸까? 진짜 사실 쿵쾅이들 채널이라는 말이 이상하고 그 사이트에 가면 재미있는 걸 참 많아요. 그런데 하도 공격을 당해서 제가 웬만하면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이미 지나간 거 그런 것만 한 번씩 가져오는데 그렇다고요. 쿵쾅이들 댓글에 나타나면 여러분 대신 물질러 주세요. 감사합니다.